이 표현 꼭 외우자 인칭 대명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자상허 안녕하세요 오후 샤우허 안녕하세요 저녁 왕샹허 잘자 왕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랜시니 헌가오싱 저는 왕믹이라고 합니다 워시 왕믹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징뚜뚜 관절 징뚜뚜 관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닌 구이 싱 제 성은 류이고 이름은 웅보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워시 한국인 워시 한국인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